오늘은 국정감사 사전 점검회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국감 준비 상황을 비공개 상태로 보고를 해주시고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출신의 정희용 의원께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디 나오셨나요? 박수로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것은 우리 정희용 의원님을 통해서 연락하고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로 무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국은 조속한 화재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입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이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민생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국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품격 국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 소, 야, 대의 절대적 수적 열쇠 때문에 저를 포함한 115명의 의원 모두가 치열하게 국감에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참여형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을 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강행했습니다. 대북 굴종외교와 동맹화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장압,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국정감사라는 자리를 활용해서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모두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활교와 다른 문화의 문화의 문화입니다.